터뜨려 거기 한대 있네요 거기에 거 타실거에요? 네 거기 그냥 혼자 탈게요 네네 뒤에 막기 쉬워서 여기 밑에 집 털고 갈까요? 근데 문이 하나 열려있어요 어 여기 털렸네요 털렸어요 털렸어 장봉대가 있네요 장봉대가 있네요 비싸게 많이 뭐야? 아버님 아버님 뭐 키트 하나라도 읽어둬 그냥 여기 자리 잡을까요? 여기? 네 일단 제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 있나 일단 한 번은 앉으려고 어 반대쪽에서 쏘는데 이 집은 클리어예요 반대쪽에서 쏘네요 일단 여기요? 네 저희 어차피 카고팔 많아가지고 반대쪽에서 총알이 날라왔어요 옆집 들어가 저 옆집으로 들어갈게요 기름통 없나 여기? 기름통 없네요 이 집 이쪽 집은 여기 붕대 있어요 붕대랑 구상 어디서 쏜거지? 아까 여기 저희 건너편 차고집에 바퀴 좀 터뜨릴게요 다시야 아 여기 나무 때문에 안보이는구나 일단 파란핑이 있는건 확실하네요 여기 이동해야되네요 아 아 저새끼들이 걸렸네 여기 차가 없잖아 어디로 갈까요? 언덕 차고집 갈까요 여기? 아니면은 밀타 쪽으로 내려갈까요? 아 이거 차가 없네 아 아 갑자기 아 아 이거 저기 저기 그 뭐야 노란핑까지 갈 열려두면 될거 같긴 아 오토바이 사운드 지나간다 앞으로 어 어 어 뭐에요? 아니 아니 제가 렉에 걸려서 갑자기 앞으로 쑥 가져버렸어요 어 뭐야 총 쏘고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오셔서 아이고 놀래라 뚝배기 없었던거 같은데 아이고 어 뭐야 여기 저 꿀집에 그거 있어요 1랩 뚝 아 그거 하라고 먹어야지 어 뭐야 산 산 산 산 아 망했다 죽었다 죽었다 아 각이 안나오네 W 있어요 지금 돌에 있어요 돌에 돌에 있어요 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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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하나 같은데 쟤 하나 같은데 쟤 우리를 쏘면 안될텐데 하나예요 붙을까 그럼 네 자기장이 어차피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동하죠 그냥 붙을까요 이동할까요 잘 잘 너 쟤 ins 뵈 하미가 하고 가 frogs 저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쥬윽 먹을 건 딱히 없네요 아 헬멧 놓고 헬멧 여기서 드세요 2뎁 헬멧 헬멧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알 알 갑시다 에Gra 언더스 하고 애들이 아까 간 거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저희? 에이 이쪽으로 lets go 차늘 올라가야돼요 어찌 이거 찾을 필요 없어요 이제? 네 핵인데 이거 뭐야? 핵이에요 뭐에요 얘네? 아 중계리시다 그냥 양각으로 들어와버렸어 왔다 반갑다 1. 2. 2. 2. 2. 2. 2. 2. 2. 3. 2. 3. 3. 4. 4. 5. 5. 5. 5. 6. 5. 5. 올라가시죠. 5. 저희 뒤에도 있어요. 한 팀. 아까 집에 있던 애들. 네. 아 근데. 저희. 저랑. 김치님 쏜. 걔네는 화력 되게 장난 아니었다. 근데. 아. 뒤에 버그 사운드. 피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저기 se 방향 집 저기 와 울타리에 하나 아 뚝배기 좀 쏘자 앞에 한 놈 있어요 아 뒤가 불안한데 아 밑에 엄청 많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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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기장 저의 Hello 구상 몇 개 있으세요? 구상 없고 붕대 7개 구상 2개 드릴게요 더 챙겨올 걸 그랬다 구상 elite 구상 맨입니다 구상 9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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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65쪽에도 춤소리는 썼어요? 멀리서? 이따 올라오시는거 조심 네 밑에서 아까 열심히 팝콘 튀기더라구요 뒤에 보다 요 앞에서 다 오겠죠 그죠? 네 저 밑에 쪽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면 레토나 올라오네 어 앞에 M이 사라져 어!? 나 멈췄어 어 쒸 뭐야 애 미소고 친구 같은데 여 앞에 슈리닝 읽고 있더라 네네 그게 접았어요? 아니요. chat 못 접았어요 아 일부러 안쌌어 야 어 이거 자꾸 왜 멈췄다 어 화면 막 멈춰요 네 여기 도핑 좀 있어요 구상이랑 드링크 2개 있대요 위치는 도충 아는 것 같네 위치는 도충 아는 것 같네 여기 어디갔지 어허 와 저게 안맞아 헤드만 맞았네 3뚝 새건데 아 얘 바로 붙을 것 같은데 아 얘 바로 붙을 것 같은데 아 얘 바로 붙을 것 같은데 진짜 냄새 나는데 어디 있었어요? 그 나무 통나무 옆에요 아 쟤가 유리하다 저기 있다 죽었어요 제가 왼쪽 방향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원 안쪽으로 이동해서 원 안에서 싸우는게 날 것 같아요 어 저기 있네요 아 기절한 애구나 아 기절한 애구나 아 기절한 애구나 지구 알다 아 아 어디 있는거야 어디있냐 얘? 여기 자빠져있나 앞에? 저기있다 여기있다 저기 앞에 상자 옆에요 상자 뒤에 여기여기? 네 거기 아 그 상자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뚝배기 있는데? 네 오 다행이다 나이스